이번 시간에는 클럽의 길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황동준 프로입니다. 드라이버의 길이와 아이언의 길이는 이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길이 차이를 느끼시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아이언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길기 때문에 똑같은 스윙을 하시더라도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편안하고 넓게 빠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언 같으신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시는 거죠. 드라이버가 길게 올라가시는 거랑 아이언이 짧게 가파르게 올라가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고 골프를 치시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항상 이해하시고 공을 치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짧고 가파르게 올라가시게 되시면 공이 자꾸 아이언의 느낌이 나시니까 주의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골프를 칠 때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연습을 하시면서 느끼셔야 되는데 공의 개수를 줄이셔서 골프를 칠 때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골프를 칠 때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